나 1시 맞지? 어니.. 첫 발부터 노크리 몸이 기억하잖아 머슬메머리 부드럽지? 아씨 진짜 겨울하니 저게 이제 시작이에요 보이시죠? 바로 피하는거 부드럽게 피자 부드럽게 피해주고 딱 봐가지고 어우 딜이 빠르네 잔열먹긴 글렀다 뭔가 내 플레이가 되게 어색한데 지금 4관이 너무 오랜만이라 킬리어의 목표를 집중해보죠 저거 허점 리퍼라뇨 지금 거의 밑짠 머신입니다 지금 저거 아 씨바 나 열두신데 ㅈ됐다 어떡하지? 어 단순히 피하기만 해서 이길 수 없겠구리 가는의 기운을 위험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실패 면역 굿 아 잠깐만 나 까먹으면 안되는거 뭐있지 내부는 뭐 그냥 조지면 되고 나도 들고 잠깐만 나 시정 안들고 왔다 아 이거 이거 바뀌죠 오간 안 맞지 이런거 존나 깔끔하잖아 어 누가 맞았어 내 레이지 누구야 뭐야 아 죽었네 수코가 아니라 4감분은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근데 머슬메모리가 있으니까 환영 맞아도 안뜨거든요 리퍼 그렇게 사기 아니거든요 카운터 쳐주고 나 조우 암수야 이클립스하나 왜그러세요 이클립스 응 뺨 바로 뒤에서 써라 그냥 보고 피하지 내꺼잖아 이거 마이보 뺏겼나 카운터 뺏겼나 카운터 역시 블레이트 보수 뺏겼나 카운터 그냥 지진 피하고 카운터 찔러주고 부드럽게 그냥 걸어서 피하잖아요 이런거 부드럽게 그냥 걸어서 피하잖아요 이런거 여기 앉아 뭐야 벌써 밀렸는데 틸 왜이래 뭐야 역시 공대장님이 가려받은 데 이유가 있구나 이게 역시 오버스펙이 최고야 딱 피해주고 부드럽게 뒤로 가서 어떻게 해야돼 그냥 락을 레이지 이거 그냥 스펙 실버 이렇게 느낌 아니까 아 크립 까비 이카 마이보 안맞지 라우리엘 너무 빠르잖아 내가 어헤드 괜찮아 헤드 괜찮아 헤베 아아 아아 바로 그냥 버티잖아 남애로 어 스펙 썼잖아 그냥 낙사 아니니까 어 스펙 진짜 썼거든요 어 어 어씨 뭐야 숙련자들 지진 옆칸 나올 수 있는건 딱 느낌 알잖아 머스 메머리 안나오네 어이 크리 왜이래 나 크리 존나 높은데 아우 아우 크리가 충분히 안뜨네 난과 나같은데 난과 나같은데 아 12시 고정이랬어 이건 뭐 밑줄 잔에 절대 안나오겠다 다들 너무 쎈데 어 가운데 버그면 안되는줄 알고 쫄았네 아이씨 어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 하나 여유있었지 마른사람이 잡아달래 나는 잡히지나 말자 카레 씨바 얘 남애로 넘어가는거 고인물이잖아 내가 암수 아 각성기 마타 안맞았네 하나 굿 괜찮아 에스터로 아낄게요 에스터로 아낄게요 아 너무 쎈 아아 아 이게 안맞는구나 아아 오 이거 뭐야 괜찮아 어 수사빛 맞았다 우리 괜찮아 괜찮아 우리 존나 쎄서 괜찮아 아 스페이스 타이밍 부어서 어 거의 지렸죠 백 스텝 어 이게 아 백 들어갔네요 좋아요 아이씨 미리 뒤에 가있잖아 크리가 안되네 이게 어어? 노크리 이거 뭐야 버그 어그로 나이스 히앗 어어? 어어어? 뒤에 미리 가있어 난가 나 아니야 범죄 누구야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집중해 포커스 포커스 깝치지 말고 스페이스 완벽해 완벽해 아 이거 안해도 되지? 아 씨바 아 이클립스인 줄 알았잖아 아 쫄았네 끝 야 뭐야 49줄이요? 야 이거 잔혈이 어떻게 해라 이런데 아 누가 이렇게 센 거야 아니 누구야 나 크리에 다섯 번 안 떠가지고 안 뜰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진짜 세구나 다들 돼 아 FORCE 필요없는 거 다섯 번에 이게 로 돌아다니는 거 그래 네 착한 것 오 착한 것 도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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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도와줘 구해! 안 돼! 도와줘 구해! 아 진짜 개고수 그냥 할배 바로 피해버리지 정산이 한번도 안나오는구나 레이드동안 이거 맞아? 정산이 안나오는데요 여러분? 아 에바 어? ㅈ됐다 아니 야 이거 바뀌어? 아 바뀌는지 몰랐어 무려? 에이 무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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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시바 와 휴 와 마사카 와 시바 와 진짜 X댓인줄 알았네 이거 스킵해야되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X댓는데 나 회수야 아니시바 라자 여기가 여기가 GG X댓이 25 10 20 30 40 40 41 40 32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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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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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